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생활올림픽 운동을 전개하면서 말썽 많았던 대중음식점의 위생문제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청결 상황을 점검하고 주방을 개방식으로 개조한 음식점들이 늘어갑니다. 이와 같이 개방식 주방을 갖춘 대중음식점은 서울에 40여 군데 있고 이러한 음식점에서는 건조대와 작업대, 도마, 벽선반, 찬장, 소독기 등 내부 기재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갖추어 놓고 수저도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차례는 없어선 물론 기존 없어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